한국에서 에토미 사업하고 있는 로얄 리더스 클럽 스타마스터 공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는 인도네시아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에토미 사업을 하면서 전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오픈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오픈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트너분들과 미팅도 하고,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은 기억이 저에게는 좋은 추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토미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의 대가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얼마를 버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누구든지 많은 돈을 벌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시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나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직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월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이나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 또한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학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한국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 루피아 정도의 월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했지만 부자는 될 수 없었고 미래는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해서 내가 대표가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비용, 즉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카페를 오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가게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어야 되고 커피 머신도 사야 되고 테이블, 의자,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업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게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카페를 오픈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돈을 투자해야 되고 위험, 부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필요한 모델의 기본, 모델의 기본, 모델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이 필요한 위험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 비용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 비용이 있어도 위험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ATOM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에토미도 마찬가지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에토미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사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내가 투자한 사업 비용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 위험 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5억에서 10억 루피아까지도 벌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아주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에토미 사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에토미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사업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토미 사업을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판매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토미 마케팅 플랜을 공부하면서 추천 제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로 소개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에토미 제품을 써보고 에토미 제품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먼저 에토미 사업을 이해하고 에토미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추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하든 소개하지 않든 나의 하위 파트너라면 모든 매출이 누적이 됩니다 나의 원하시는 가지가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핵심을 소개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그 단계는 끝이 없는 무한 단계로 누적됩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애터미를 소개하다 보면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40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직접 가입한 사람이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100명 중 대부분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개가 일어나고 또 소개가 일어나고 8년이 지난 지금 회원이 몇 명이 되었을까요? 사실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계속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알아본 게 30만 명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100명이 더 가입될 수도, 1000명이 더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0명을 가입시켰는데 3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의 파트너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매출 또한 저에게 무한 단계로 누적됩니다 이것이 애토미 사업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사업을 알려나가면 끊임없는 소개로 회원들이 늘어나고 매출도 상승합니다 한 명의 소비자를 시작으로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으로 소개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인구보다 5배나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인구보다 5배나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애토미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많은 나라에게 수익을 지상하는 자료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는 나라가 있는 나라가 있는 나라는 나라가 있는 나라가 한국의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는 나라가 있는 나라를 공개받아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연금과 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스템 소득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인은 월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인은 월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인은 월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소득을 시스템 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의료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회사원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소득을 노동 소득이라고 합니다. 에터미 사업은 노동 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꾸준한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마법의 통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세면, 천사는, 천사에 대한 공개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공개가 됩니다. 다양한 공개 업체들을 환영우 수 있습니다. 소설은, 천사에 대한 공개 업체들이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공개 업체들이 following 성장에 대한 공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상관 Politik 부담을 계속해서 operation within 자녀 업체들이 아니요. 성장에 대한 공개 업체들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성장에 대한 공개 업체들이 없는 일정 enormous ruangan.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할 때에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다친 허리가 심해져서 수술을 하고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잔뜩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잔뜩으로도 피해가서 고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잔뜩을 계산하고 바쁜을 다행이고 복구가 되었고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누워 있는 데에도 매월 1억 루피아 이상의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터미 사업은 정말로 멋진 시스템 사업이구나 이 좋은 사업을 전세계 파트너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1년 전 전세계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한국도 인도네시아도 전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학교도 회사도 가게도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저 또한 가족들과 함께 몇 개월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의 에터미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졌을까요? 사업이 유지되었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졌을까요? 사업이 유지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해서 집에만 있었는데도 저에게 매달 3억 루피아 이상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저의 매출이 더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터미는 절대품질 절대가격 정말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터미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터미는 너따믄스에 유지하는 과정 요청을 해당하는 가격 중 äch Paramét형이 높은 제품과 핵심이 높은 룰입니다 그래서 에터미는 우리의 가격이 높은 제품을 하신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밖을 나가지 못해도 택배를 통해서 전세계 제품이 공급되다 보니 매출이 더 상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도 꼭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달 시스템 소득으로 3억 루피아, 1년에 36억 루피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시스템 소득으로 3억 루피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애터미 시스템 소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시스템 소득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스템 사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오토믹, 자동화로 만드셔야 됩니다. 시스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터미 교육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복제해야 합니다. 애터미는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을 애터미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애터미 홈페이지에 많은 강의와 많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그 모든 교육을 나부터 참가하는 것이 사업의 시작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배우면서 애터미 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복제합니다. 그것을 반복해야만 여러분들의 애터미 시스템 사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팀 미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 미팅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자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애터미 교육 시스템이 저를 여기까지 성공시켰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시스템 소득을 안겨줄 겁니다. 애터미 사업이 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애터미 공식 온라인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고 복제하기. 첫 번째, 스폰서와 함께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모두 참석하고 복제하기. 세 번째, 오프라인 장소에서 진행하는 팀 미팅에 모두 참석하고 복제하기. 네 번째, 끊임없이 소비자를 만나서 애터미 제품 소개하기. 다섯 번째, 끊임없이 관심자들에게 애터미 사업 설명하기. 여섯 번째, 끊임없이 애터미를 사랑하기. 여섯 번째, 끊임없이 애터미를 사랑하기. 일곱 번째, 애터미를 통해 성공한 삶을 꿈꾸기. 이 일곱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또 파트너들에게 복제시키는 일입니다. 애터미는 인도네시아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글로벌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인도네시아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도네시아 파트너를 통해서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필리핀, 멕시코 등 여러 나라로 사업이 확장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지만 애터미는 인도네시아에서만 하는 사업이 확장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필리핀, 멕시코 등 여러 나라로 사업이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지만 애터미의 좋은 교육 시스템 덕분에 전세계 20개국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크기는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전세계를 무대로 아주 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가 또한 제가 자고 있어도 지구 반대편인 러시아에서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애터미 시스템 소득이 여러분들을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